오랜만에 불러가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. 네, 가볼게요. 날 원한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잃은 이 자리 병이 쉴 수 있는 곳 많은 곳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나빠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때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소중한 건 옆에 일은 있다 그 먼 길을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려 너를 보내는 덕도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손에 늙은 물건들 편히 잘 수 있는 곳 습고 싶어 해도 세월을 딛고서 넌 무엇을 느껴왔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댄 그댄 그댄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려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려 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댄 그댄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소중한 건 옆에 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네 때 이때로 그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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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물게소 여剛 taş misschien Arab 참고 norm've 섬섬 Sí 하고 싶습니다 이때 well 건너mping camer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불렀어요. 박정연씨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.